아버지한테 뭐 흘린 거 아니지? 마! 똘무이가 어디 그럴 놈이다! 왠지 애감이 안 좋아! 이번엔 너 진짜 잡힐 거 같다니까! 그게 무슨 일이야? 똘무이가 도둑을 맞았다고? 누나 형? 화영이 얘기하니까 뭐 첫사랑 생각나고 그래? 그럼 그 화영이가 니 검사님 만나는 건 아네? 야 니 순원아! 빙고! 맞았어요! 집 나간 남편을 찾고 싶어서요. 집 나간 걔는 찾아봤는데? 제가 듣기로는 해결사라고. 완전 든든한 백이 생겼거든. 내 키다리 아저씨 제이 말이야. 제이? 왠지 굉장히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스윗한 분일 것 같다.